맞습니다 저 과학선생님이예요 오늘 과학 몇점 맞으셨어요? 4점이요 100점 만점이예요? 55점 만점이예요? 5점 만점이예요? 2명! 야야야 나 잠시만 나 잠시만 야야야야 야 어디 이렇게 되냐 대박이다 아니 영혼의 그게 인생인거야 오늘 마주치지도 않아 정답 몇개고 9개 다 9개 부족해요 진짜요? 3개가 더 있다고요? 아니 그걸 못찾냐 9개라면 3개가 어딨지 야 넌 김경우만을 빚어? 빚었죠 오케이 알았어 미안해 나 안경 걷는다 제대로 안다 진짜